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어려운 과학을 재미있게 풀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과학소통대회, 페임랩코리아에서는 매년 최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가리기 위한 열띤 경쟁이 펼쳐지곤 합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올해 페임랩코리아 대상 수상자인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목정환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상입니다. 대상 수상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올해 최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가난하게 소감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가장 따스하고 가장 유쾌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으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따스하고 유쾌한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 지금 그 꿈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시선이 자꾸 어깨로 가거든요. 병아리인가요? 네, 병아리 인형입니다. 병아리 인형을 어깨에 달게 된 이유는 뭔가요? 먼저 이 병아리가 사실 제가 이번에 전했던 주제랑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사실 관련이 깊은 정도가 아니고 이 병아리 덕분에 상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반년쯤 전에 병아리를 한 마리 직접 부활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유정란에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과정인지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대중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몸집이나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페이밀렛 코리아가 3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혹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지금 여기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이야기는 아이스박스 안에 노트북 어댑터를 넣고 그리고 게임을 하나 실행시켜서 유정란을 부화시킨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무턱대고 온도만 맞춰놨는데 그 노트북 어댑터의 열기로 온도만 맞춰놨는데 생명이 탄생해버린 거죠. 그럼 이거를 보면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이 대충대충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온도만 맞춰놔도 병아리가 잘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치밀한 계획이 계란 안에 이미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경우도 똑같거든요. 하나의 수정란, 하나의 세포로부터 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그 세포 안에 있는 치밀하고 꼼꼼한 계획을 통해 생겨난 걸작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암탉을 길러서 계란을 매일 얻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병아리가 수탁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니까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허탈해지는 그런 기분을 듣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병아리, 6개월 전에 부활을 시키신 거니까 지금 병아리보다는 좀 많이 컸겠네요. 지금도 키우고 계시나요? 네. 사실은 이제 수탁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수탁을 기르고 있고요.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서 이제 방에는 못 기르고 시골의 빈 집에서 닭장을 설치해두고 1, 2주에 한 번씩 가서 직접 돌봐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삐약의 머리끌자를 따서 BY라고 지었는데요. BY. 조류에게 있어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각인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본 물체, 움직이는 사물을 어미로 인식하는 건데요. 저는 그 현상을 이용해서 얘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순간에 제 얼굴과 손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어미라고 생각하고 졸졸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씩 이제 수탁을 BY를 차에 싣고 같이 여행을 다니곤 합니다. 물론 안전벨트도 같이 메우고요. 꼼꼼하시네요. 그렇군요. 지금 좀 떨어져 있으면 오랜만에 보면 막 울기도 하고 그러나요? 반가워하나요? 오랜만에 가면 하루 종일 울고 그래요. 그렇군요. 사람이랑 비슷하군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병아리가 아래에서 구하는 과정, 이 주제를 정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네. 먼저 발생생물학, 발생유전학이라는 학문을 제가 7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이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친숙한데 어떤 분들한테 있어서는 학문의 이름조차도 생소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발생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어머니 배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배 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놀라움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사실 좀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할지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소재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 사실은 이 소재, 병아리가 태어나는 과정을 제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봤는데 그 페이밀랩이라는 대회를 보고 정한아, 너가 이걸 나가야겠다. 라고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출전하게 됐습니다. 주변 권유에 의해서 대상까지 차지하시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좀 운명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말 고맙죠. 이제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하신 거고 이 이후에 우리나라 대표로 또 세계대회에도 참가하시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세계대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 대표로 선정이 되게 되었는데요. 다음 달에 영국에서 대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쉘트넘이라는 도시에서 과학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페이밀랩 국제대회거든요. 그래서 각국 대표들과 함께 소품을 사용한 3분 발표라는 형식으로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이 주제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됐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과학고 공부벌레들이라는 책을 낸 적도 있더라고요. 과학고를 졸업하고 현재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젊은 과학도인데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되고 또 이거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과학고 공부벌레들이라는 책은 제목이랑은 조금 다르게 과학고에는 공부벌레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과학고에 대해서 갖고 계신 오해나 편견 같은 것들을 풀어드리고 싶어서 쓴 책이에요. 과학의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과학이 유용하고 과학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계신데 사실은 과학이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행복한 학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그것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과학을 사랑하고 과학을 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진심이 대중들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함께 과학을 즐기는 문화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페임랩 대회를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과학적인 전문성이 굉장히 많아야만 출전하고 또 입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엄청 전문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앞에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자면 어떤 것들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내가 과학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과학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진심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을 갖는 것, 그것이 저의 한마디입니다. 이제 공인된 과학 커뮤니케이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대회에 출전하는 것 말고도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다양한 것들을 기획해주고 계세요. 대중 속으로 찾아가는 과학 버스킹이나 소극장을 빌려서 운영되는 과학클럽, 과학연극과 같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방문해서 과학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강연 또한 준비되고 있습니다. 과학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강연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과학을 포기하지 마라, 과학은 정말 재미있는 거다 이런 주제인가요? 네.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과학의 길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것이 정말 평생을 바칠 정도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도 최종 목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목표들 잡곡이 있나요? 저는 과학 그중에서도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외롭게 많고 너무 복잡한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학문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거든요. 사실 생물학은 내 곁에 살아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웃집 아이나 할머니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초파리 유전학에 대해서 물어봐서 설명드렸을 때 초파리 유전학이요? 할머니가 조그만 걸로 뭘 하니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증거겠죠. 할머니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은 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도 어떻게 하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노력하는데 그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앞으로 그런 꿈들이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목정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